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일상영어, 생활영어 관련된 영어의 50가지 문장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강의 종료하면서 나머지 50가지 더 못해서 총 100가지를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0가지 더 준비했어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일상영어, 생활영어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50가지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일상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라든지 드라마, 영화를 보실 때 꼭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표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또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자 하기에 여러분 요번 비디오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정말 싸네 라는 표현입니다. What a bargain, what a bargai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장, 예산을 넘어서다 라는 표현입니다. That's out of my budget. That's out of my budget. 여러분 이 budget이라는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That's out of my budget. budget이란 표현은 예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예산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웃 오브라는 게 있죠. 아웃이란 단어가 밖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는 범위 밖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예산 범위 밖이다 이런 표현으로 예산을 넘어선다라는 뜻입니다. That's out of my budge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발음 budget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도와줄 수 있어. Can you give me a hand? Hand란 뜻은 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손을 좀 줄 수 있냐. 손 빌려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죠. 혹시 저번 비디오 50가지 문장에 대해서 보신 분은 첫 번째 문장 기억날까요? 도와줄 수 있냐 라는 문장 뭐였을까요? Can you help me out?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는 Can you help me out? 이 문장을 배웠습니다. Can you help me out? 그래서 그때 제가 아웃 이거 없이도 문장 완성된다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Can you give me a hand? 혹은 Can you help me ou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 owe you one. 나 너한테 빚지다 신세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지금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 라는 표현을 나 당신한테 신세졌어요 빚졌어요 이런 표현으로 I owe you on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 너 정말 날 웃게 한다. You make me laugh.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이에요. 이게 웃다 라는 단어입니다. love 이 G H 되어있지만 이거는 발음이 F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ove love 이렇게 이거 보시면서 이거 발음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웃다 라는 단어는 쓸 일이 많겠죠. 굉장히 일상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연습해 주세요. love you make me laugh 이렇게 발음이 되고 당신은 나를 웃게 한다. 너 정말 웃기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I'm in a hurry I am in a hurry 자 hurry가 여러분 서두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지금 서두르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는 I am in a hurr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am in a hurry 자 다음 문장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할까 라는 표현을 let's take a rain track 이라고요. let's take a rain track let's take a rain track 자 요 표현을 전체 표현의 뜻을 몰랐더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지? 뭐 rain? 비가 온단 말인가? 이렇게 아예 뭐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할까라는 뜻이에요. let's take a rain track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안전이 최우선이다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safe than sorry 자 여러분 sorry는요 한국어로 미안하다 혹은 유감스럽다 혹은 후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sorry라는 단어를 단순히 미안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됩니다. better safe than sorry 여기서 sorry는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미안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문장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거는 유감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누군가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 동정이나 위로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유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sorry는 바로 후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better safe than sorry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보다 better safe, 안전이 낫다. 즉 이 문장은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안전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볼 때 아 sorry라는 표현은 미안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표현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 돈이 없어 빈털터리야 자 이 문장을 money란 단어 없이 money란 단어 없이 자 I'm broke 라고 쓸 수가 있어요. I'm broke I'm broke 완전히 나 돈 하나도 땡돈 한 푼 없어 이런 뜻이죠. 빈털터리다 I'm broke 자 그 다음 문장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 여러분 제가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Time flies 요새는 뭐 거의 매일 쓴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표현 Time flies 이거 굉장히 짧고 일상에서 쓰기 좋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기를 제가 권유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장 의견 차이를 인정하자 Can we agree to disagree? Can we agree to disagree? 여러분 agree란 말 많이 아시죠? 동의하다 여기에 this가 붙으면요 반대예요. 동의하다의 반대말 그러니까 disagree는 무슨 뜻일까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Can we 할 수 있을까? agree 동의할래 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의미로 Can we agree to disagre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좀 재밌는 문장이죠 여러분. agree란 단어와 그 단어의 반대인 this가 붙어서 disagree까지 써서 우리 우리 의견 일치하지 않는 것에 우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agree 동의하자 이런 뜻입니다. Can we agree to disagre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해볼만해 It's worth a shot It's worth a shot It's worth a shot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문장 정말 친절하다 라는 문장 That's very kind of you 당신 정말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That's very kind of you Kind 라는 표현은 친절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at's very kind of you 당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결정 못했어 라는 표현으로 I'm on the fence 라고 할 수 있어요. I'm on the fence 자 쭉쭉 넘어갈게요. 그건 복잡한 일이 아니야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That's not rocket science That's not rocket science 이거 뜻을 알면 여러분 will 굉장히 쉬워요. 자 이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라 rocket science 로봇 만드는 과학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로봇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That's not rocket sci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저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누구나 다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뭔가 괜히 주눅돌고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한테 하는 표현입니다. That's not rocket science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약간 주문처럼 That's not rocket science 이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로켓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 하는 일인데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한테 자주 하는 말 It's not rocket science 자 그 다음 문장 네 말 귀담아 듣고 있어 혹은 네 말 들을 준비가 됐어 라는 표현이에요. I'm all ears I'm all e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귀가 지금 너한테 지금 이렇게 귀담아 줄을 준비가 됐다 라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지금 네 말 듣고 있어 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I'm all ears 자 그 다음 문장 그건 본론과 상관없다 That's beside the point That's beside the point 자 넘어가서 돌려 말하지 마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Don't beat around the bush Don't beat around the bush 자 여러분 이때 SH 발음은요 SH 이렇게 발음이 돼요 SH 부시 이렇게 하면 못 알아 들어요 부시 시 에세에서 발음이 SH 조용히 해 SH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시 부시 여러분 이거 하나 이 발음 하나만 여러분 고쳐도 엄청나게 발음이 고급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Don't beat around the bush 부시 하면 못 알아 들을 뿐만 아니라 뭐가 폼이 안 나죠 여러분 이때 부시 시는 뭐다 SH 조용히 해 SH 이렇게 해서 부시 여러분 단어 끝에 SH가 붙으면 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시 좀 힘을 빼세요 부시 따라 하십니다 부시 부시 그래서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Don't beat around the bush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마 자 농담이야 Just kidding 이 정도는 여러분 생활용어로 반드시 알아주세요 이 정도 뭐 이건 농담이다 라는 표현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 농담이야 Just kidding 키링 이라는 게 농담이죠 그래서 어 그냥 Just 단지 그냥 나 농담했어 이런 표현으로 Just kidding 자 행운을 빌어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여러분 이거는 뭐 영화나 TV 뭐 이런 짧은 요새는 짧은 동영상 이런 거 영어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더라고요 Fingers crossed Fingers crossed 행운을 빌어 라는 표현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자 Let's wrap up Let's wrap u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Let's wrap up 랩업 마무리하자 자 그런 표현으로 Let's wrap up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That rings a bell 자 다시 한 번 더 That rings a bell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한국어로는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자 몸이 안 좋아 I'm under the weather 입니다 몸이 안 좋아 I'm under the weather 자 이게 지금 해석이 이거를 이 표현을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 weather 이런 단어가 나와서 뭐 날씨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지금 거의 헛다리 짚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상 영어 표현을 한 번쯤 이런 거 공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I'm under the weather 는 계절이란 건 상관 없어요 몸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I'm under the weather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할 때 I'm under the weather 이렇게 쓰면 굉장히 영어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I'm under the weather 자 할 말이 많아 It's a long story Long story가 뭐예요 여러분 긴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진짜 할 말 많다 It's a long story 영어로 It's a long story는 할 말이 많아 자 오해하지마 나를 나를 잘못 이해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Don't get me wrong 여러분 이거는 영어 영어 회화 책이라든지 영어 음 영어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나와 Don't get me wrong 이건 일상 표현인 거죠 일상 언어 일상 회화 Don't get me wrong 이렇게 표현되고 Don't get me wrong 여러분 초보자는 저처럼 이렇게 빨리 발음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Don't get me wrong 천천히 발음하고 이게 이외에 좀 있고 익숙해지면 그때 Don't get me wrong 빨리 얘기해도 정확한 발음이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욕심내서 빨리 얘기를 하려고 빨리 발음하려고 초보자가 하면 이렇게 발음이 다 뭉개져서 좀 정확하지 않는 발음이 되거든요 초보자 분들은 이 부분을 연습하실 때 또박또박 하나하나 연습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를 믿고 있어 I am counting on you counting on you 이렇게 쓰시는 분 보면 헷갈려서 이거 온 빼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온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I'm counting on you 이렇게 해서 너를 믿고 있다 너한테 의지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할게요 너무 많이 쓰거든요 소식 전화할게 업데이트 해줄게 소식 전화할게 업데이트 해줄게 I'll keep you posted 내가 I'll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 발음 I'll Will 이죠 이거의 줄임 표현인데 평상시 원어민들은 Will 이렇게 표현을 안해 발음 안하고 줄여서 I'll 이게 발음이 I'll I'll 이란 발음이 Will 줄임 발음이란 걸 몰랐다면 리스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음한다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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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고 I'll keep you posted Keep you posted 라는 뜻은 뭐냐면요 상황을 알려주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계속 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상황을 알려줄게 정보를 줄게 라는 뜻으로 즉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과 전화 잠깐 통하다가 혹은 친구와 통하다가 끊을 때 나 계속 소식 전화할게 I'll keep you posted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부인 혹은 남편 분과 전화 통하다가 어 지금 나 가야되는데 계속 업데이트 해줄게 알려줄게 라는 의미로 I'll keep you posted 이렇게 하고 전화 끊으시면 돼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하고 밑줄까지 쳤습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cross my heart 맹세코 라는 뜻이에요 cross my heart 맹세코 너무 걱정하지마 다음 문장 no big deal 중요해요 no big deal 여러분 자 no big deal no big deal 아 큰 deal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 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 no big deal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태워줄 수 있나요 can I get a lift can I get a lift 이거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can I get a lif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름길로 가자 let's take a short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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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지름길로 가자 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저한테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세상 끝이 아니다 that i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났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not이 붙어서 그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뭐 어떤 뭐 일상에서 소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받아들인 무게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인한테 조금 속상한 일이 있을 때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no big deal 그러면서 아까 했던 표현 아 별거 아니야 no big deal 걱정하지마 왜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도 아니야 세상이 뭐 종말한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다음 문장 계속 상황을 알려줘 라는 문장입니다 계속 상황을 알려줘 여러분 이 문장 아까 제가 배웠던 거 27번이었나요 네 요거랑 비슷하죠 I'll keep you posted 라고 했고요 이거는 소식을 내가 전해줄게 업데이트 해줄게 라는 표현으로 썼고 이거는 자 33번은 계속 상황을 알려줘 keep me updated keep me updat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보를 좀 주세요 사항을 알려주세요 계속 팔로업 해주세요 계속 좀 팔로업 해줘 정보 계속 나한테 줘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keep me update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일에 파묻혔어 라는 영어 표현은 I'm drowning in work I'm drowning in work 자 발음 조심하세요 I'm drowning I'm drowning in work 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귀에 착 감기는군요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영어로는 That's music to my ears That's music to my ea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쭉 내려갈게요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마 Don't sell yourself short Don't sell yourself short 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마 자 이런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훌륭한 거래다 훌륭한 거래 자 that's a steal That's a steal 여러분 스틸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훔치다 라는 뜻인거죠 그래서 That's a steal 이런 표현은 무언가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그 가격이 거의 뭐 도둑질처럼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거래나 특가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표현은 특히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의사한 표현이기 때문에 That's a steal 훌륭한 거래다 네 이렇게 외워주실게요 자 그 다음 문장 결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명백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It's a no brainer 이라고 합니다 It's a no brainer 자 이런 표현으로 또 한 가지가 It's an obvious choice It's an obvious choice 여러분 이거 살짝 좀 발음하기 어렵죠 똑같은 의미에요 It's an obvious choice 명백한 선택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명백한 선택 It's an obvious choice 라는 뜻이고 자 똑같은 의미로 뭐가 있다 It's a no brainer 여러분 brain 이라는 게 뇌 잖아요 그러니까 no가 붙어있으니까 내가 필요 없는 일 그러니까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단순 명쾌한 거야 뭐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뇌를 써서 선택하고도 뭐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 것도 없는 너무 명쾌한 거 결정하고 말 것도 없는 명쾌한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건데 선택해 뭐 5만원 줄까 10만원 줄까 당연히 10만원이죠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It's a no brainer It's a no brain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뭐 생각할 가치도 없다 결정하고 할 만한 것 뭐 그런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냥 단순 명쾌한 거다 라는 뜻으로 It's a no brain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너의 말을 믿을게 I'll take your word for it I'll take your word for i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또 나왔죠 I'll 이렇게 발음을 I'll 이란 표현은 무슨 뜻이다 I'll will 에 줄임말이고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 잘 안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I'll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발음 못하면 리스닝 자체가 들리지가 않는다 I'll take your word for it 이렇게 배워 주실게요 우리 의견이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We see eye to eye 자 눈이 마주보고 같이 본다란 뜻 그러니까 의견이 맞다 We see eye to eye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거를 이 표현이 우리 의견이 같다라는 의미를 몰랐다며 eye to eye 눈으로 뭐 뭐 보이냐 라는 뜻인가 전혀 해석이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여주실게요 우리 의견이 같아 We see eye to eye 자 상황이 윈윈윈이다 여러분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자 It's a win-win situation Situation은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 상황이 윈윈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이나 협상 혹은 거래 등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윈윈윈 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It's a win-win situation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관련된 그룹 당사자들이 그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 It's a win-win situa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거래를 깨는 조건이다 That's a deal-breaker That's a deal-breaker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말하자마자 나타난다 자 뭐라고 할까요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해당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일종의 놀람이나 우연의 일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자 주로 친근하고 장난스러운 상황에서 사용되고 자 별로 뭐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뒷담화 하고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Speak of the devil 아 호랑이도 제발하면 온다더니 뭐 이런 뜻이죠 한국어로는 자 그 다음 문장 정말 흥분돼 신난다 I'm so excited I'm so excited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저번 비디오 영상 있어요 그때 제가 Tid 이렇게 T-E-D 발음 나오면 발음이 Tid Tid 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m so excited I'm so excited 아 정말 흥분된다 신난다 라는 표현 I'm so excit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T-E-D 발음까지 외워주세요 I'm so excited 이렇게 됩니다 자 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You're a hard worker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죠 hard worker 열심히 하는 사람 hard worker 참을 인내가 다했다 자 이 표현 외워주실게요 That's the last straw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더 이상 못 참는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That's the last straw 자 누군가가 어떤 상황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부담이나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마지막에 추가된 그 하나가 결국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한테 정말 속상한 일을 계속 계속 만나는 날마다 지각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문제점을 만들어 오다가 오늘 하루는 꼭 오겠다 약속해 놓고 또 지각했어요 그럴 때 이거 하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참고 참았던 것 중에 마지막 이 하나가 딱 터진 거 이거를 That's the last straw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인내심 한계야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뜻으로 That's the last stra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내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That's the last stra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어떤 일로 오셨어요? What brings you here?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What brings you here?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라는 표현 What brings you here? 자 너 농담하고 있구나 아까 농담이란 단어 위에서 또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거는 살짝 달라요 자 너 농담하고 있지 You are pulling my leg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또 해석이 또 산으로 가요 leg 어? 다리인데 다리를 뭐 잡아 당긴다고 자 농담하고 있구나 라는 뜻입니다 You are pulling my leg 이렇게 자 갑자기 out of double 여러분 더 이렇게 빼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자 그럼 여러분 조심하세요 out of double out of doubl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버티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에요 조금만 버티세요 행인대요 행인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상대한테 격려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주로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 용기를 복 도와주기 위해서 행인대요 행인대요 여러분 뭐 한국말로는 화이팅 뭐 이런 거죠 행인대 화이팅은 여러분 쓰지 마세요 콩글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행인대요 행인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자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50가지 문장을 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50가지 일상표현 초보자들 위한 일상영어 생활영어 50가지 문장을 소개해 드려서 자 오늘도 다시 50가지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총 100가지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00가지 생활영어가 여러분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